1, 2, 2, 1, 1, 2 아침엔 너는 쿨피스던 내가 오늘은 반짝반짝 눈이 떠지니까 데이트 날이라 그런지 어제 꿈도 좀 꾸었지 세신 바르시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 웨싱 너를 많이 닮아 너에게 가는 길은 꽃길이 되고 보일 땐 날이 설레는 만보이라면 온몸이 간지 간지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깨끗깨끗깨끗 나이스 아주 나이스 어떤 사람이 말아줘